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지 께이 대균입니다. 미라소의 최지은입니다. 오늘 배운 교과는 예수님처럼 봉사하라입니다. 치료봉사 143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사람들과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방법은 참 성공의 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과 접속하셨을까요?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사람들과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설교하는 데 시간을 더욱 적게 쓰고 개인적 봉사에 많은 시간을 썼을 것 같으면 더욱 큰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구제를 받고 병든 사람들은 간호를 받고 슬픔과 사별을 당한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무식한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권면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해야 한다. 설득력과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수반될 때 이 사업은 결실이 없지 않을 것이며 또한 없을 수도 없다. 안식이를 전하고 교리를 알려주는데 결과가 풍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은 사람들과 섞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할 때 이 사업은 결실이 없지 않을 것이며 없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요즘 밤새 고개를 못 잡은 제자들처럼 정말 결실이 힘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여러 기회들이 또 우리 교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을 가지고 일할 때 결실이 없는 게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빨리 예수님의 방법 좀 배우고 싶네요. 1일 교과에는 사람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빛이셨습니다. 교과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피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둠을 밝힌다. 그것은 어둠으로부터 도망치지 않는다. 그것은 어둠을 뚫고 밝음을 가져온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그들의 이웃과 성과 마을과 촌으로 가서 어둠을 뚫고 세상을 밝혀야 한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어둠을 피하여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서처럼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드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세인, 사두개인들이 죄에 오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죄인들에게서 도망갈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를 피하지 않으시고 죄의 구렁텅이로 뛰어드셨습니다. 어둠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어둠을 비추는 빛처럼 어둠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빛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교제가 너무 교인들끼리만 또 맞는 사람하고만 교제하는 거 아닌지 참 돌아보게 됩니다. 교과는 빛되신 예수님께서 어둠의 세상에서 어떻게 봉사하셨는지 예를 들려 설명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교과를 보시면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오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어둠의 자식으로 생각되었던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방인 백부장에게 최고의 칭찬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는 골수 유대인 서기관이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인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재물보다 나은 이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꼬투리 잡던 골수 유대인 서기관 그가 한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이고 뭐 이러면서 타박하셨을까요? 골수 유대인 서기관의 지혜로운 대답을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겠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교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군 지휘관에게 건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장교가 느꼈을 감정에 대해 생각해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 서기관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상상해보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최고의 반응을 끌어내시는데 귀재셨다. 복음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데 칭찬만큼 효과적인 것도 드물다. 사람들의 장점을 찾고 그대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칭찬에 귀재셨고 칭찬을 통해서 마음 문을 열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특출나신 교우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곳인데 왜 사람을 칭찬하냐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칭찬을 너무나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고. 정말 이번 교과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없는 걸 칭찬하면 듣는 사람도 알죠. 그런데 좋은 걸 찾아내 예수님처럼 칭찬하고 격려한다면 아마 복음을 향해 마음을 여는 일이 더욱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기와 은혜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교과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용기와 은혜의 언어로 충만한 말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감화를 끼친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즉 그분은 너무도 인자하셔서 방금 믿음으로 나아온 자들이 마음에 불필요하게 상처를 입거나 또 그들의 신락 같은 믿음의 불씨를 끄지 않기 위해 조심하셨다. 요즘 교인들이 예전보다 말을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상한 갈대는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등불은 후하고 아예 꺼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도 인자하셔서 방금 믿음으로 나아온 자들의 마음에 불필요하게 상처를 주거나 그들의 신락 같은 믿음의 불씨를 끄지 않기 위해 조심하신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화요일 교과는 예수님의 치료봉사 일입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소지가 내용은 똑같은 것을 다양한 것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교과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결국 그들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우실 수 있었다. 여기서 현실적인 필요란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삶의 영역을 말한다. 그것은 아마도 담배를 끊고 체중을 줄이며 식생활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야 할 필요일 수도 있다. 아니면 먹을 음식과 집 또는 의료 지원일 수도 있다. 아니면 결혼 또는 가족관계에 대한 상담일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람들의 현실적 필요에만 머물지 아니하시고 정서적 회복과 또 하나님과 함옥이라는 필요까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완전히 기운 빠진 사람이 나옵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온 중풍병자였습니다. 중풍병자라는 말이 파랄리티콜스인데요. 헬라어인 그 말의 뜻은 옆으로 늘어지다, 옆으로 풀어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움직일 힘이 없는 늘어지고 풀어져 버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병 나와라 이 말하기 전에 소자여 안심하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의 이 말씀은 영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son, be of culture, 아들아, be of culture, 힘내. 치워하면 힘내는 거니까. 이 사람이 뭐에 눌렸다 그래요? 죄짐에 눌린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된 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 죄짐에 눌려 축 처진 중풍병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be of culture, 힘내.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카톡 프로필에 이렇게 써갖고 다닙니다. son,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들로 보시는구나.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내가 기운 빠져 있기보다는 힘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막 가슴이 뛰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필요를 우리 주님께서는 채워주셨고 또 정서적 필요까지 함께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현실적 필요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현실적 필요와 더불어 그리스도인 빼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때 더욱 큰 열매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수요일 교과 제목이 예수님의 치료봉사 2입니다.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보시면 어느 안식일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설교를 하시고 베드로의 장모님의 병도 고치지요. 더 나아가 저녁 늦게까지 동네의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새벽 미명에까지 기도하시고 가까운 마을에 전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교과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다. 다음날 아침에 기도의 시간을 보내신 후 더 많은 군중이 낳고자 몰려왔을 때 그분은 다른 성으로 떠나셨다. 그분은 왜 그들을 치유해 주지 않았을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 이야기는 의미심장하다. 이튿날에는 많은 사람을 고치시더니 그 다음날에는 여전히 치유의 필요를 가지고 찾아오는 군중을 떠나셨다. 그분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셨다. 예수님은 그저 이적을 행하는 분이 아니셨다. 그분은 구원의 사명을 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은 그저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매치유의 행위는 고통을 경감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영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수님의 봉사는 봉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봉사를 통한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봉사에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봉사활동을 하셨지만 전도의 사명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더 많은 봉사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최고의 사명인 전도를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전도는 뒤로 하고 복지사업만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정말 복지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의 복지사업이 또 위축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저희의 이 말이 또 꺼져가는 등불 같은 어떤 교회의 복지사업을 끄는 그런 말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교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루살렘 멸망과 또 재림에 관한 예언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을 이어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마지막 임박한 재림의 때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열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참되고 진실되며 또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재림의 때는 또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막 급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작은 일, 또 이런 시덥지 않은 일, 또 이런 매일에 반복되는 일을 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재림의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또 기회들을 잘 선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사과나무를 씹는 마음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됨을 달란트의 비유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오늘의 이야기와 연관된 양과 염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는 자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교과에서 배운 것처럼 사람들의 현실적 필요를 채우는 것에 머물면 안 되겠습니다.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에게 이웃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라고 훈계한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필요를 채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분은 이웃을 섬기는 일에 자신과 함께하자고 우리를 초대하신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무시한 채 자신만을 위해 산다는 것은 영원한 손실을 초래하는 것과 같다. 이기적으로 살아도 안 되고 또 사람들의 물질적 필요만 채워도 안 되겠습니다. 내면의 필요를 함께 채우신 예수님의 귀한 모범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세상에 빛되신 예수님께서는 어둠을 피해서 도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구덩이로 뛰어들어 그것을 환하게 비추셨습니다. 너무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맞는 교인들하고만 지낼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섞여 어둠을 환하게 비추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상처받는 말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할 때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잊지 않으시고 정서적 필요와 영적인 필요까지 함께 채우셨습니다. 책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번 교과의 참고서적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나 이 책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더 많은 은혜를 아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국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태도를 기르라 정말 긴 제목인데요. 이 긴 제목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